내쉬면서 갈비뼈 다운 시켜내며 손 많이 올려주세요 제 손님께 보세요 조금씩 팔을 많이 올려주세요 밖에서... 그쵸? 몸이 풀릴게요 딱 풀렸다 풀렸다 지금 렐라운드 렐라운드 수영하셨어요? 네 렐라운드 사장님 렐라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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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건 렐라운드 여보 여기서 줄 서서 안찍을래? 사진? 그노 глаза 감사합니다 iente 같은 rat RE 아니, 나는... 지금 사랑하는 우리 모둠 형제는 나 사장님 형님 나 사주곤 나 힘껏 해줘야 돼? 네, 힘껏 해줘야 돼? 네, 힘껏 해줘야 돼? 오늘 날씨 진짜 좋지 않을까? 어제는 시원했는데 안녕 이런거는 유튜브에 나올 수 있지롱 자 다시한번 안녕 진짜 웃겨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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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짠다 놓쳐놨네 네 여기요 여기 제가 있어요 왜 물 안 던졌다 왜? 죽기 싫어서? 귀찮아서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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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귀엽지않아? 바질같은거 바질 바질 키우기 힘들지 않아요? 이것도 하나 사갈까? 똑똑 자르면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 새 준비가 또 나와가지고 허브는 10%하면 2,700원 얘네들은 할인에 따로 안해요 얘가 2,000원, 얘가 3,000원에서 5,000원이에요 이건 깔망이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사진 다 털어내시고 얘를 깔고 얘를 미세지 깔고 남은 거를 여기다 섞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사는게 쉽지 않다 왜? 왜? 이번엔 안쪽에 자신있다고 행복하게 올라가는 그녀 식물 사기 완료 저의 마음은 굳혀졌어요 뭐 어때요? 저는 생강 케이크랑 무화과 플랫잭을 먹을 거예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적정하지 마세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라면요 네 네 숙박주스 아직도 하세요? 네 숙박주스 하나 드세요 네 네 맛있습니다 맛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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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했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어? 네. nuestra 봐주셔서 정말 맛있고 맛있습니다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맛있어. 맛있지? 맛있지? 오늘 뭔가 너무 힘들어 집에 가자 주말의 안주 주기 오지마 에어컨 방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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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